여기서 침입자를 상대하라는 명령을 받았소이다. 이런저런 테스트를 해야 하는데 딱 봐도 약해 보이는 거려. 저건 무슨 마수지? 죄송합니다. 저는 모르는 마수예요. 어서 싸우도록 하세나! 그런데 엘프들은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? 혼자서도 충분하니까. 이 몸은 햄스키라하오! 자녀의 이름은? 짐승 따위에게 알려줘 이름은 없어. 이 몸의 기억에서도 지우도록 하겠소! 무튀기 죽지, 이효. 이 새끼가? 지금은 전사로서 싸워야 하는 고로. 어쩔 수 없구려. 오지마, 다가오지마. 근접전으로 가겠소. 까불지 마라, 마수! 오이쿠! 너흰 뭘 구경만 하고 있는 거지? 저 조상치야! 강감 아웃던 애다! 온다, 쟤 온다! 빨리, 빨리! 오, 예, 나이스, 예아. 이걸로 커버하겠다. 전혀 상관없소이다. 으이씨! 죽지! 전격이요! 도둑아웃! 도둑아웃! 구경! 아악! 감사합니다.